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좀 안 좋구나 제 목 상태로 이거 그 공기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굳이 인터넷을 안 쳐봐도 돼 저 그라마스 뭔데? 배치점에 실패한 거야? 우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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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어제 그 랭가인데 완전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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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 이거 음 뭐냐 이건 아 뭐야 이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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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야 흠 흠 이 형 재밌네 흠흠 와 템 봐라 빅토리 요즘 저게 대생가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풀이 있냐? 풀이 없으면 잡는데 이거 언제 썼어? 딱 돌았네 아 까비 풀이 없으면 잡는데 사도 차치 안돼 어 Q 맞았어 질 것 같은데? 쟤도 언제 저까지 봤어 미쳤네 아 아 간다 깃발의 Q 우와 안돼 뭐야 나 저먹을 걸 죽을 줄 아 저먹을 걸 죽을 줄 죽었네 아 진짜 요즘 게임 왜 이렇게 다 이러냐 이거 게임 너무 노잼이다 10판 하면 20판 하면 미드랑 상관없는 게임이 19판이야 얻게 된거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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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다 게임의 90%가 의미 없는 게임이라니 빨리 비둘기 되자 어디 날 맞게 하려고 탈출 뭐야 쟤도가 왜 저기서 나와 아 너무 재밌다 빨리 끝내줘 안 돼 안 돼 그냥 끝내 가서 피트로 메자에서 한거 막 이길라고 아니 보고도 당해? 어디가? 잘 어울려 나 잘 어울려 아니 저녁 먹고 있어 이 사람들 댄스 추는 거 보려고 아 조자 썼데